안녕하세요. 2022 서울 팝콘에서 메인 스테이지 4일간의 긴 대장정의 MC를 맡은 성우 남도형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음성이 가져다주는 매력이라는 게 어떨 때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을 음성만이 가져다주는 매력을 느끼고 나서 그 길을 깊이 파고 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잠 많이 자는 거 중요하고요. 평소에 많이 못 자더라도 잘 때 쪽잠 많이 주무세요. 목은 금방 쉬 아팠다가도 금방 쉬 회복이 됩니다. 주기적인 관리라면 잠이 보약이란 말이 목소리의 정말 가장 큰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양한 교회의 방법도 있지만 잠이 보약입니다. 신입 때 작품을 접하게 될 때는 그저 그 캐릭터 하나에만 몰입하면 되죠.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작품을 만났을 때 이전에 했던 작품과 캐릭터가 겹칠 경우가 생기거든요. 고민할 부분이 연차가 거듭될수록 많아지지 않나. 예를 들어 옛날에 했으면 그 작품만 몰입하면 되는데 이제는 어? 이게 예전에 했던 이 작품과 좀 동일한데? 약간 비슷한 성향이 있는데? 얘와는 다른 차별점을 또 뭘 둬야 될까? 애니메이션이나 성우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들으실 때? 어? 이거 예전에 이 느낌과 비슷한데? 라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저도 아쉽고 팬분들도 아쉽기 때문에 커리어가 쌓여간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지만 그 커리어가 새로 쌓일 때 새롭게 구매해야 될 점이 많아졌다는 거. 고민의 고민을 거듭해야 된다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지만 또 행복한 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. 원신의 타르탈리아가 가장 기억에 남네요. 이 현장에서. 지금 원신 팬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고 전문 코스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원신을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코스분들도 아까 저한테 사진 찍을 때 원신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찍을 때도 많았고 뭐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거 블랙헷의 블랙헷도 있고 이 현장에서 바로 떠오른 건 원신 타르탈리아는. 한 사람이 다양한 캐릭터의 매력을 뽐낼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그 다양한 캐릭터의 장들을 아우르면서 흩어진 여러 장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부심점이 되는 일부분이 성우의 영역이 아닌가. 그게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. 우선 본인이 하는 게임들은 꼭 하나씩 있을 거예요. 보는 애니메이션도 꼭 있고. 그 부분들 그냥 귀로 흘려들이지 마시고 꼭 따라해보세요. 음성 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음성을 내서 자기 소리가 어떤지 모니터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혼자 흥얼거리거나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밖으로 내 뱉으셔서 소리를 내서 본인의 음성을 체크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이제는 인터넷과 영상만으로 프로 성우들을 보거나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. 오늘 이런 현장도 그렇고 어디서든 성우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꽤 많이 있어요.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. 현장에서 직접 소통해보시면 그 꿈에 조금 더 강한 어필이 되지 않을까 자신에게. 현장으로 나오세요. 더 디렉터 디렉트 your dream.